Q.너지의 소중한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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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반가! 반가!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지금 네트워크 상의 문제로 늦게 시작한 점 죄송합니다. 일단 다시 핸드폰을 붙잡으시고 V앱으로 하이라이트 채널 해피동훈 데이로 어서 어서 놀러오세요! 여러분 1,000분 오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라이트의 막내 동훈이고요. 오늘 생일을 맞은 주인공..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요. 오늘 바로 제가 생일을 맞게 됐습니다. 나이트 나이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몇 번째 생일이죠? 10년, 11, 12, 13, 14, 15, 16, 17, 17..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덟 번째 생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는데 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사랑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저도 핸드폰을 꺼내서 같이 V LIVE를 보면서 함께하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만요. 그럼 잠시만요. 예. V LIVE. 네. 네. 여러분들 저도 켰습니다. 네. 저도 이제 켰고요. 네. 소리를 조금 줄이고 저도 댓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하나만 해둘게요. 네 여러분들 어... 오늘 이렇게 생일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콘서트 때 콘서트가 저번주 벌써 저번주죠 저번주 금토일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 일요일에는 많은 팬분들이 함께 축하를 해주시고 축하 노래도 불러주시고 케이크도 해주셔서 오늘 더욱더 풍성한 생일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는 어라운드어스 청담동 사옥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의 2층 연습실이고요 사실 회사에 이렇게 공간이 넉넉치가 않아서 기광형 V앱들은 저쪽에서 하고 제 생일에는 이쪽에서 방향만 좀 틀어서 지금 V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아 미역국 먹었어요 네 아까 V앱하러 오기 전에 엄마가 해주신 미역국을 먹고 왔습니다 아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오빠들은 어디 있나요? 어 뭐 집에 있겠죠? 자 멤버들이 선물을 먹어줬어요 저희는 선물 같은 거는 요새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제 친하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또 뭔가 괜히 선물하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당연히 다시 또 보답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선물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낮엔 뭐 했어요? 낮엔 오늘 누워서 게임방송 보고요 게임도 좀 하고 변화가 왔습니다 단톡에서 축하한대요? 네 많은 축하 받았습니다 저희 멤버들 단체 톡방에서도 축하를 받았고 어라운드 어스 톡방에서도 축하를 받았어요 금발 짱짱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아 금발은 사실 콘서트 때 좀 파격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금발을 했어요 첫 번째 비스로 활동할 때 했던 콘서트에서도 금발이었기 때문에 뭔가 초심을 잃지 않았지만 초심을 되찾자 라는 의미에서 금발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많은 축하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댓글 보고 있고요 댓글들이 다 너무 축하한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뭘 먹으면 그렇게 잘생겨지나요? 여러분들의 사랑 케이스 귀여워요 감사해요 피카츄죠? 피카츄가 자면서 애플 사과를 먹고 있는 그런 이거를 연출한 이런 포케이스고요 이거는 팬분이 선물해 주셨어요 네 초록색 머리 해주세요 초록색 머리는 괜찮습니다 저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너무 많은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댓글을 보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짱댄스 플리즈 짱댄스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반응 좋으면 후반부에서 짱댄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흥이 좀 덜 올라와서 여러분들 짱댄스 보고 싶으시면은 저를 더 붐업 시켜주셔야 돼요 아 귀에 밴드 같은 거 이거 지금 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좀 지압해주고 붓기도 빼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아파서 한 건 아니고요 이태리에서 오셨어요 사브리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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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밍 이태리에서도 오셨고 지금 많은 한국에 계신 우리 한국 라이트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자 이제 요 때창 들었어요 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무대 밑에서 들으면서 너무너무 뿌듯해서 잠을 잘 뻔 했지만 아니야 난 아직 무대가 남아있어 하면서 겨우 겨우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구에서 오셨어요 대구 땡큐 네 일본에서도 오셨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오셨고 차이나에서도 오셨고 아 페루 아 페루 아주 먼 곳인데 지금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보고 계세요 아 베트남 땡큐 프랭스 땡큐 봉쥬 오늘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프롬 USA 오늘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소통하고요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시간 보내볼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 오늘은 게스트가 없습니다 멤버분들은 지금 콘서트 이후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다들 집에서 쉬고 있고 사실 요섭이 형이 부재중이 찍혀있었어요 이 V앱을 켜는데 그래서 요섭이 형 전화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전화를 걸기 전에 스피커 말고 음영을 줄이고 음영을 줄이고 제가 인지를 좀 시켜주겠습니다 아 형 보고 있어요? 잠깐 스피커폰으로 돌릴게요 아 네 오늘의 게스트 요섭이 형 하이라이트의 양요섭씨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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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어요 형 아 저요? 네 저는 뭐 그냥 동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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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형 오늘 할 거 없나 보네요 아 뭐 할 게 없죠 뭐 콘서트가 끝나니까 볼 게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운동 아 준혁이 형을 만났어요? 예 준혁이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콘서트가 끝나니까 굉장히 심심해 보이더라고요 네 콘서트가 끝나니까 참 마음이 허해요 그쵸? 맞습니다 허합니다 우리 라이트 라이트 분들 만나야 되는데 네 그래서 라이트 라이트 분들은 3일 동안 할 때 많이 만나다가 네 혼자가 되니 참 허허하네요 그쵸? 허하죠 근데 이번에는 3일 하니까 네 3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허한 마음이 덜한 거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3일 하니까 조금 그나마 조금 덜하긴 하네요 네 아쉬운 것보다는 좀 뿌듯함이 좀 많이 막았었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뭐 3일 어떻게 앞으로 또 할 예정 있으세요? 3일이요? 네 동문이 가면 할게요 제가요? 네 제가요? 아니요 저는 형 진짜? 그 첫날 끝나고 진짜 뻥한 친구 열다섯 시간을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컷 열다섯 시간을 잤고 저 나중에 하게 되면 짱 댄스 할 거예요 아 짱 댄스? 짱 댄스가 뭐예요? 짱 댄스 잊어버렸어요 짱 댄스가 있어요? 짱 댄스 오늘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 반응 좋으면 붐업붐업해서 붐업붐업하면 붐업붐업하면 네 여러분들 마지막 마무리 인사 때 짱 댄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짱 댄스는 혼자만 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집에서 같이 보시는 요섭이 형과 시청자분들 같이 짱 댄스 짱 댄스 짱 댄스 짱 댄스 짱 댄스 어쨌든 이렇게 콘서트가 끝나고 뭐 SNS가 아니면은 팬 여러분들과 인사를 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당분간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콘서트 마무리 소감과 함께 음악방송 있잖아요 이번주 맞습니다 기대하라는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네 여러분 좋은이 생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까 형님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운이 좋습니다 우리도 5대만의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이번주에 콜링을 건배합니다 마음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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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을게요 형 일하고 올게요 네 자 이렇게 멤버 요섭이 형과 통화를 해봤고요 아무튼 V LIVE 켜놔야죠 네 요섭이 형과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계속 라이트 나이트 이러는 줄 아는데 라이트 나이트에요 나이트하다고 라이트가 나이트하다는 의미에서 라이트 나이트 이렇게 하는건데 여러분들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들으시면 라이트 나이트가 아니라 라이트 나이트는 그냥 계속 부르기만 하는 거잖아요 부르고 뭔가 얘기를 해줘요 라이트 나이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도문이 생일 축하합니다 가 보세요 저 이거 콘서트에서 썼던건데 그대로 가졌습니다 응 어떻게 어휴한일로 이렇게 제가 집에서 바로 왔습니다 아 진짜요? 아 전 설명을 못했어요 아 정말요? 샵도 갔다 왔네요 아니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샵을 방금요 방금 샵에 갔다가 1층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근데 왜 하자마자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방송이 하나가 됐는데 아 끊어져가지고 뭐가 끊어져서 동훈이가 비가 와서 뭐 그래요 뭐 이러면서 그냥 사과하고 집에 가자 거기까지 나왔어요? 거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아 이거 동훈이가 동훈이가 그래서 아니요 아니에요 노파심에 전화를 했는데 또 방송이 시작돼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부자국 전화가 있었는데 또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네요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72번째 생일 축하한다고 근데 사실 이건 초콜릿이에요 드세요 이거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준영이한테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거 초콜릿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초콜릿이 아닙니다 자 저는 오늘 왜냐면 당연히 아무도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스케줄도 없고 피곤하기 때문에 코레일 아니 오늘 한국 철도공사에서 PPL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철도공사에서도 우리 동훈이의 생일을 축하한다 예 감사합니다 코레일에서 이렇게 그릇을 선물해 드렸어요 코레일 감사합니다 코레일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죽는 거예요 갑자기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저도 추석 설날 때 부산 갈 때는 코레일 이용해서 부산에 가곤 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초콜릿 빼고 자 초콜릿 빼야죠 빼야죠 야 코레일에서까지 이렇게 축하를 해 주시니까 감동인데요 맞습니다 동훈씨 댓글 좀 읽어주세요 자 댓글을 읽을게요 코레일 코레일 아직 읽을 게 없어요 코레일 할 게 없어요 코레일에 굉장히 많은 충격들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거 냉장보관 하셨죠? 네 이거 검은 거는 뭐예요? 곰팡이 쓴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콘서트 때 그대로 마저 온 거예요? 네 근데 왜 모양이 똑같지? 아니에요 네 초도 모양이 똑같고 해가지고 저기 동훈씨 네 케이크 커팅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케이크 커팅식을 하기 전에 아 다른 브랜드예요 케이크 아 다른 거예요? 근데 왜 똑같다고 느꼈지? 이게? 이게 모양 이거 사신분이 이거 이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약간 머랭같이 생긴 걸 좋아하시네 이걸 좋아하시네 아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똑같은 건데 네 케이크 커팅식을 하기 전에 케이크 커팅식을 하기 전에 이 아 머리 했는데 그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니까 살짝만 아 뒤집어 쓰면 케이크 커팅식까지만 쓰고서 왜냐면 이거 계속하면 여기 아파요 두통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크 커팅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니다 난 뭐 난 케이크 안 좋아해 아 내 초코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소원을 그러면 특별하게 그 케이크를 먹기 전에 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자 손 빌기 시작 빌었습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다 자연스럽게 동훈이 동훈이 V앱 하고 있어서 어 어 쏜다 전화할게 어 여러분들 이 한다고 부모님 전화 오면 넘기고 거절 노리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어 때로는 한 번씩 어머님 전화를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수박을 먹고 다음 순서는 이 다과 먹방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과를 일단 먹는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순서를 앞둬 나갔네 다과 먹방은 못했어요 아까 밑에 여기 떡이 많더라고요 일진이 네 엄청 먹고 왔는데 아니 떡이 저희 엄마가 아 이것 때문에 준비한 거구나 왜냐면 이 떡도 기광이 형의 동네까지 가서 꿀떡을 사오신 거예요 왜냐면 그때 엄마가 떡 해서 회사에 보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알겠다 근데 그때 기광이 형 VAP 할 때 먹었던 꿀떡이 너무 맛있어서 그냥 꿀떡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회사에서 또? 아니요 엄마가 그 집까지 가서 저는 그냥 꿀떡만 먹고 싶었던 건데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나오면은 뭐 반죽 거절하지 마시고요 난 이제 뭐 하나 그래서 이제 리액션 수박 먹다가 갈게 다과 먹방 하면 돼 다과 먹방 아니 형 먼저 가도 돼요 아니야 난 뒤에 뭐 할 거야 이제 방송할 거야 하하하하 아 VAP 할 게요? 응 응 아 뒷풀이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굉장히 신났죠 아 뒷풀이 아 그 집 맛있던데요? 응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회사 이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응 진짜 우리가 꿈꾸던 그림이다 네 정말 아 기분 좋게 공연을 마치고 기분 좋게 우리 사람들끼리 음 이렇게 밥을 먹고 신나게 뒷풀이 하는게 그때 막 회사 만들면서 저희끼리 꿈같은 이야기로 했었던 얘긴데 그게 딱 이루어지니까 뭔가 감격스럽기도 하고 물론 알콜에 알콜이 많이 들어가서 더 더 신나죠 네 더 신나게 강력스러워서 한 번 맞지만 근데 저희는 술을 마셔도 됩니다 마셔야죠 네 20대 후반이에요 네 맞아요 하지만 술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한다거나 어 예? 법을 이렇게 지키는 안 지키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럼 안되지만 안되죠 절대 안되죠 좋으시는 장면에 조금 실수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굉장히 좀 자제를 했어요 굉장히 자제하더라구요 굉장히 자제를 했고 스스로를 계속 예 계속 꾸지셨어요 저는 그때 채찍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제 몸을 때리면서 안된다 안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준영이 형도 많이 취했었고 네 준영이 형도 많이 취했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주 멀쩡했고 근데 그 인스타 라이브 하셨잖아요 준영이가 네 같이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사실 이게 계속 무게 잡고 이렇게 계속 한 바퀴 돌길래 뒤쪽 가서 언제쯤 잡히나 안 왔나요? 네 이런 거 계속 있었어요 진짜로 한 거의 한 3분 동안 이렇게 약간 무게 잡으면서 컨셉으로 그렇게 잡고 했었는데 그 한 구간에 멈춰가지고 정차하더라구요 그래서 근데 아마 이제 스탭분들 예 그쪽에서 예 잠깐 정차가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났잖아요 끝내가지고 저 그냥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쉬웠던 마음이 있는데 콘서트 얘기를 좀 해볼까봐요 콘서트 네 콘서트 이번에 아까 아까 댓글들을 보니까 스테이 선곡을 누가 했냐 네 제 기억에서는 동훈씨가 제가 스테이를 많이 밀었죠 네 스테이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었던 것 같고 참 이번에는 뭐냐 솔로곡도 없고 유닛곡도 없고 그래서 사실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연습하면서도 그랬고 공연하면서도 가끔 호흡이 딸리기도 하고 진짜 그랬었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무대를 위해서 그쵸 쉴 틈 없이 진짜 한두 번쯤은 진짜 가끔 가다 멤버들 솔로 유닛 무대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각각 한두 번씩은 이렇게 진짜 다섯 명이서 꽉 찬 무대를 계속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좀 보여주시죠 솔로를 합시다 이게 근데 저희 뭐 이게 비하인드지만 막 옷 갈아입을 시간도 왜냐면 솔로를 하면서 옷을 한 명 한 명 갈아입으니까 그때는 이제 환복 시간도 넉넉했는데 넉넉했는데 이번에는 와 그 영상 3분짜리에 다섯 명이 한꺼번에 옷을 갈아입으니까 처음에 드레스 리허설 할 때 기광이가 없는데 콜링도 없지 않아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었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리허설 할 때 팔을 한쪽만 끼고 아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춥더라고요 네 넘어갔어요 네 네 네 네 또 비하인드 뭐가 있었을까요? 비하인드 뭐가 있었을까요? 아 글쎄 음 아 그리고 그게 뭐야 나이아가라 복죽 아 등장해봤었잖아요 네 그 첫 등장할 때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심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아 맞아요 하얀 가루가 심하게 들어가서 안 들어간 척을 하느라고 조금 곤욕을 치렀었고 어 조금 안 들어갔나 보네요 아니요 저도 맵더라고요 네 매워요 예 그 고춧가루로 만든 건지 아 뭐지? 아 뭐지? 예 예 이번 콘서트 어 DVD 나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 추후에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깜짝 놀랄만한 소식으로 이렇게 전해드릴게요 진짜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 라이트는 누가 지었나요? 저희 그 어라운드하우스 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30개 30개 정도에 추렸죠 많이 추렸죠 많이 추렸죠 예 그거 팬분들께서 전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희는 거기 응해 보는 거고 사실 뷰티는 저희가 만든 거긴 해요 예 그때는 뷰티가 좀 꼴찌였었잖아요 그때는 너무 오아시스가 1등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아시스가 1등이었는데 저희가 아니다 뷰티다 그죠 뷰티로 하자 뷰티다 그래서 뷰티가 이렇게 저희의 약간 그런 걸로 그때는 저희가 뭐 저희 맘대로 했다 저였습니다 그때 네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남성 팬분들은 어떡하냐 그러면서 저희가 꽤 많은 질타를, 질책과 질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나이트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뷰티라는 이름도 그런 외면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자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마저의 남자라서 안돼요 이래서 안돼요 이런 것도 없이 빛,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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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VM 리얼리티, VM 리얼리티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금요일인가 토요일 언제 나와서, 금요일 나오죠? 그래서 첫 콘서트 끝나고 진짜 피곤한 상태로 봤거든요. 봤어요? 2회? 2회 봤죠? 아, 우리는 베베예요. 픽션, 눈물 흘린 거. 여러분들 이 얘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VM 리얼리티 하이라이트 채널에서 맞습니다. 유료예요? 네, 구매하면 보실 수 있고 저도 샀어요. 저도 샀습니다. 사야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그렇죠. 이거는 제가 찍었는데 제가 주인공인데 제가 사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매해 주셔서 찾아보시면 아주 그냥 재밌더라고요. 네, 배꼽 빠집니다. 워낙 제작진분들이랑 합도 잘 네, 친구도 있고 맞아요. 뭐 이런 얘기까지 드려도 되나요? 숏타인 제작진 분들이셔서 저희랑 굉장히 가깝고 친하고 저희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고 그래서 자막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재밌게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길었으면 좋았을 때 뭐가요? 그 리얼리티 리얼리티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새는 그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들은 되게 짧게 짧게 하는 게 추세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컨텐츠가 또 그런 컨텐츠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네. 하지만 몇 회로 더 많이 나가고 비하인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페인, 스페인에서 오셨어요. 아, 스페인 땡큐. 멕시코에서 오셨고요. 요소 오빠 감기 걸렸어요? 아, 감기는 아닌데 이제 3일 동안 좀 목을 혹사를 시켰죠. 네.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불러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혹사를 시킬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게 좀 많이 피로 피로도가 좀 해져서 네. 조금 목소리가 뭐 꾀꼬리처럼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꾀꼬리예요. 감사해요. 네. 꽤 꾀꼬리예요. 아, 꽤 꽤 꼬리예요. 네, 죄송합니다. 사실 3일 어... 앞에서 다음 걸로 넘어가라고. 재미없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보여줄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차를 타서 V LIVE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아, 다음 걸로 넘어가라고. 이렇게. 서운해요.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걸로. 자, 다음 시간은요. 어... 제가 준비한 푸너죠? 아, 동은 퀴즈! 뭐야, 너무 준비했어? 회사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겁하네. 자, 이번에는 이번 도움 퀴즈 시간에는요. 아... 저에 관련된 독립 문제를 어... 요섭이 형이 맞추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죠? 아, 이거 내가 쓰면 돼요? 기광이 형 때는 반대였는데? 나... 나도 내가... 내 거 내가 맞추는데? 아시겠나? 자! 자! 야, 근데 이게 문제를 보니까 쉽네요. 아쉬워요. 약간 못 맞추면 서운하는 문제? 아쉬워요. 멈춰나요? 뭔가... 나중에... 아, 뭐 친해하시는데? 네, 예, 예. 괜히 긴장돼요. 갑자기 조용히 해져서 깜짝 놀랐어요. 자! 바로 그럼 첫 번째!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이다! 자, 손동훈의 혈액형은? 아이, 뭐 이거는... 자, 바로 공개할게요! Let's get it on! A형! 정답! 아, 실로폰 잘 치시네요. 실로폰 정보... 저번에도 실로폰을 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매니저 형인데... 자, 첫 번째 문제는 뭐 간단하게, 쉽게 통과를 했죠. 자, 오늘 두 번째 질문이다! 손동훈의 출생지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걸. 여기가... 아니, 근데 사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르게 말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막... 어? 아, 근데 그거 맞아요? 그거예요. 주민등록증상! 자, 공개!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여러분. 부산이죠? 지금 부산인데... 아, 출생지... 아, 부산. 부산. 네, 부산이고... 맞습니다. 산 곳은... 충청, 청주. 음... 그래서 그냥... 약간... 아, 청주랑 헷갈렸어. 제 그... 있잖아요? 오지락. 네. 그래서 부산 출신이라고 하면... 아, 저도 부산 고향이에요. 이러고... 충청도 사람 만나면은... 아, 저 고향 청주예요. 이러고... 아, 그래요. 아, 좋네요. 예. 그러면서 좀 더 친밀도를... 네. 썩 했다! 뭐 이런 의지를 잘 받고요. 뭔 소리죠?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죠? 안녕하세요. 자, 3번. 손동훈이 출연한 뮤지컬 Catch Me If You Can에서의 극 중 이름은? 앞에만... 얘기하셔도 돼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Catch Me? 아니요. 위대한... Catch Me If You Can 말고 Catch Me If You Can. 아, 캣? 외국... 아, 샐리... 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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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리. 그니까 그거 하는 건데... 자, 힌트를 하나... 네, 힌트 주세요. 독일! 독일? 독일하면 뭐가 유명하죠? 구텐탁 구텐탁 독일? 독일? 아, 독일? 아는 사람 없어? 독일에 유명한 음식이 있죠? 독일하면 맥주와 함께 이걸 먹죠. 레이디 가가도 와서 독일에서 이걸 먹는다. 아, 진짜요. 독일에서 저희 갔던 그 옆집에... 이름이 이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소세지? 아, 이름 모르겠네요. 정답! 프랭크! 아, 프랭크. 아, 프랭크. 맞아요, 맞아요. 소세지. 아, 소세지. 아, 좋았어요. 네, 네, 네. 자, 다음 문제. SSG. 아, 네. 자, 신동은의 취미는? 취미? 네. 힌트를 드리자면, 게임은 아닙니다. 아, 아. 뭐, 딱 나왔죠? 딱 나왔죠? 네. 하나, 둘, 셋! 피규어! 피규어, 맞습니다. 피규어 모으기. 좋아요. 지금 아주 성적이 우수해요. 다섯 번째 질문이죠? 네. 하나, 북면가왕 패널 말고 가수로 출연했을 때의 당시 손동훈의 닉네임은? 이거 맞나? 하나, 둘, 셋! 아, 바다의 왕자. 바다의 왕자. 성공! 아, 소세지가 이렇게 되면 조금 아쉽죠. 네, 소세지가 아쉽죠. 이게 어려운 문제도 다 맞추고, 소세지. 아, 비엔나를 할까? 소세지를 할까? 네. 비엔나가 조금 더 이름 같기는 했는데. 네. 자, 몇 번까지 있어요, 근데? 10번이요. 10번이요? 지금 이제 여섯 번째죠? 두, 세 개 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럴 줄 알았어. 뮤직비디오 첫 클로즈업 씬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손은 왼손일까요, 오른손일까요? 나 그 차 종류는 아는데. 차 종류는 알아요. 차 종류는 알아요. 차 종류는 좋아요. 아, 이건 뭐 찍을 수밖에 없네. 그렇죠? 근데 이건 되게. M사 거잖아요, M사. M사죠. M사 중에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그 엠블럼이 약간 이렇게 생긴 거. 그거죠. 그거를 타고 촬영하니까, 사람들이 깜빡이만 넣어도 다 비켜주시더라고요. 크, 그렇잖아. 네. 그래서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를 맞춰.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1차원적으로. 찍었다. 하나, 둘, 셋. 왜? 어? 왜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오른손이니까 그냥 오른손으로 잡고 있었다. 오른손잡이라 오른손으로 잡았다? 자, 다음 질문이에요. 7번이죠.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무대의상으로 입었던 가운. 있죠? 의사 가운? 아니요. 그냥 가운. 사우나 가운. 가운 중에 손동훈은 어떤 색? 흰색. 분홍색. 내가 무슨 색이었지? 형 흰색이요. 아니야. 준영이가 흰색이잖아. 흰색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아닌데? 근데 사실 저희는 비트 느끼느라. 그럼요. 의사 가짜에게 기억을 못하죠. 지금 내 것도 기억이 안 나. 많은 팬 여러분들도 틀리고 있어요. 형 파란색이었대요. 정답은요? 회색! 정답! 어려운 푸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 옆이거든요. 답안은 팬 여러분들도 많이 틀렸어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 이거.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8번 문제. 유재환 씨와 함께 작업한 디지털 싱글 유니버스의 발매 날짜는? 아 이거는 못 맞혀. 이거는 힌트를 드리자면 2017년이고요. 일단. 그렇겠죠. 제 생일과 비슷합니다. 왜요? 제 힌트를 너무 쉽게 주나요? 아니다. 내가 이게 그날들 할 때쯤에 2월 10일 나왔고요. 그날들 끝날 때쯤? 1월 6일 나왔고요. 그날들 전이니까 어? 그럼 이거야? 니 생일이랑 비슷하다고? 정답은? 2월 6일. 아 2월 2일이었습니다. 아 똑같다고? 네. 땡! 잊지 마세요. 아 예. 자 이제 2문제 남았는데요. 자 이번 퀴즈에는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갑자기? 예. 방울토마토 두 방울 네. 보너스 퀴즈 아 속옷 뭐 쌈방울 예. 속옷 쌈방울 자 손도문의 데뷔 이후 첫 솔로곡은? 1, 2, 3 정답! 쌈방울 정답! 쌈방울 1, 2, 3 이거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선균 선배님 파스타에서 나오는 대사를 1번께 1, 2, 3 1, 2, 3 빨리빨리 안 가져오냐 1, 2, 3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다. 자 손동훈의 오프닝 멘트로 화제를 모았던 얼찌와야 화제가 뭐였었나요? 야 모르죠 저만 자 마지막 방송 주간 음악 중심에서 손동훈이 한 멘트는 이거를 맞추라고? 그 수많은 곳 중에 얼추 비슷하면 맞다고 해드리고요 힌트는 이거는 형이 음악 중심에서 형이 얘기했던 멘트예요 내가 부탁한 멘트야? 네 음악 중심과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 했으면 그랬겠다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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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텔 얘기도 많이 나오구요 이거 같은데? 쇼 음악 중심 우리의 중심 여러분이에요 정답 맞습니다 꽤 많은 문제를 맞춘 것 같은데 한 문제? 아니 세 문제? 두 문제 정도 틀렸죠? 세 문제? 세 문제 정도 틀렸죠? 세 문제 정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박수 지금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라이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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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꼭 오세요 많은 분들이 짝짝 꼭 와달라고 8월에 부산콜하니 뭐 이런 얘기하시는데 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말 할 것 같은데요 거의 자 실로폰 거의 쌍방울 형제라고 되게 다네요 네 답니다 여러분 토마토는 채소다 토마토 그 채소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채소다 이석오빠 손 보여주세요 엄청 크시네요 손 이석오빠 손 보여주세요 엄청 크시네요 렛츠기릿원 뿜뿡 이번 컨셉트에서 못했어요 그러니깐 왜 이렇게 어색함이 흐르는가 이게 둘이 어색한게 아니라 진행이 어색해요 진행이 어색해요 약간 미흡하죠 미숙해요 대본이 없고 저희끼리 그냥 지금 아무 말 대장치거든요 이게 다 그거에요 지금 우리 앞에 써져있는게 뭐 1번 첫인사 2번 생일맞은 속박 3 다고와 먹방 이렇게 써져있으니까 다고와 먹방 유섭오빠 머리 왜 했어요 네 이거 하려고 왔어요 이제 집에 가서 까보면 돼요 머리 감고 바로 나왔다가 막콘 단체 사진은 안올려드네요 아 막콘 단체 사진은 오늘 올리려고 했는데 그 생일 케이크랑 한거 그거 올려주세요 오늘 이 브이앱이 끝나면 올리겠습니다 이번 콘서트때도 요섭오빠 속옷 화려하게 해보네요 저 이제 속옷 화려하게 안입습니다 드라마 극복? 네 저는 그걸 극복해냈어요 정말 이제 속옷 보여달라 하지마 안녕하세요 안 보여줄거니까 꼭 라디오 MC랑 잘 어울린데요 동무가 잘요 잘요 오빠 스포일러 근데 이게 노래랑 다 공개 안했는데 어떤 부분을 무슨 뭘 스포일러야 그러니까 형을 보면은 일단 그냥 인사해요 아 스포일러 네 뭐 지금 당장 스포할게 없어서 네 여전히 스포할게 생기면 알려드릴게요 공식 팬클럽은 언제? 곧! 곧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찌마리 풍선 속 종이 누가 잘랐어요? 스태픈들이 스태픈들이 거기에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 올해 보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가지 되게 감동이다 그것도 들어 있던데 아이폰 아이 메시지 그건 뭐야? 아이 메시지가 뭐야? 뭐 있어? 아이폰끼리 하는 이번 주만 활동하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짱 댄스 짱 댄스 어쩌다가 만들었어요? 음 근데 사실 원래 곡도 그렇고 안무도 그렇고 그 느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뭔가 이름을 좀 잘 가지고 그니까 춤은 신나고 유쾌하고 귀엽고 좋은데 아 이름이 조금 정감 안 나는 거 같아요 짱 댄스 너무 쉽게 정한 듯한 아니에요 이게 느낌을 가지고 그냥 이제 관객분들 보면서 아 짱이다 라고 느껴서 음 그렇죠 짱 댄스 짱을 몇 번 주다 보니까 흔들고 싶고 이러니까 난 짱을 추고 있네? 그럼 짱 댄스 지금 짱이네? 짱 댄스 일단은 유쏘 오빠 카톡 프사 인증을 형 뭐예요? 그 그 카톡 투사 하겠다고 매니저분한테 이제 찍어 나가고 있는데 아 강아지 시선으로 찍으셨더라고요 양갱이 시선으로 그래서 1층에 안 나왔어요 너무 낮게 찍어가지고 아 약간 강아지 양갱이 시선에서 찍힌 사진이랑 이제 객석 분들은 많이 있는데 아 스탠딩에 계신 분들이 거의 앞쪽만 나와서 조금 아쉬워서 그 막콘 때 찍은 사진이 올라오면 저걸로 카톡 할 겁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방송을 하고요 저희는 네 우리가 그걸 안 했네요 기자님들을 위한 캡처 타임 시간 네 심쿵 캡처 타임 시간을 해야죠 심쿵 캡처 타임 시간 그렇겠습니다 그 기자님들이 은근히 이 드립들을 자주 보시더라고요 잘 보시고 좋은 글 많이 적어주시더라고요 기자님들이 아 어디죠? 엑스포츠 뉴스에 김미지 기자님 저번에도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김미지 기자님 나중에 실제로 만나뵙게 되면 방울토마토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거 김미지 기자님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그때도 브이앱 보면서 써주셨던 것 같은데 메인이에요? 메인이에요 메인에 올려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자 여기에도 댓글이 많이 달렸죠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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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명 바꾼다 했을 때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재대비하고 팬들도 다시 모인 거 보니 기쁘다 뭐 이런 어머 이거 김미지 기자님 건데 먹었어 죄송해요 당연히 방울토마토가 아닌 진짜 이때마다 통화는 통화 좀 드려야죠 들고 있다 먹어버렸네 자기 본인도 모르게 나중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비스트가 하이라이트였어? 그렇죠 몰랐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하이라이트를 알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뭐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은 걸 올려주신 김지 주선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캡처 타임 시간 네 이거 한 번 쓸까요? 쓰죠 네 자 심쿵 캡처 타임 가겠습니다 진짜 다음 포즈야? 그거 한 번 하죠 짱 댄스 포즈 또 뭐하죠? 그만해요? 그 생일 기념 vm이니까 포크 들고 케이크 먹는 거 스프면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캡처 하시고 궁금한 게 이거는 그 계속 재활용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기다가 붙여놔요 네 왜냐면 저번에는 저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붙여놓고 네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래도 1년에 5번씩 쓰니까 그리고 뭐 직원분들도 생일 되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여기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생일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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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네 여기는 연습실이에요 응 네 연습실 자 어색하대요 먹는 거 먹는 신용만 했으니까 어색하죠 진정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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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두준오빠 네 두준형 생일 보고 오죠 7월 4일이죠 네 저는 이제 이따가 두준형 만나러 가요 아 온라인으로 네 들어가면 있어요 온라인에서 더 많이 그 자리에서 네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더라고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네 그 자리에서 네 땅에 땅에 뿌리를 깊게 받고 온라인에 뿌리를 깊게 받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댓글이 오늘 상당히 많이 왔어요 지금 시간이 몇시지? 8시 58분 됐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오늘 많은 나라에서 응원을 해주셨어요 어 아 넘어진건 괜찮냐 근데 깜짝놀랐어요 그게 내가 봤는데 물이 미끄러졌더라고요 물이 아예 한통이 다 쓰러져 있어서 그게 비치캠을 봤는데 비치캠을 봤는데 거의 전력 넘어진게 아니라 미끄러져서 네 그게 캉캉춤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는게 네 카칭춤을 추면 이제 한 발 가지고 이제 서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크게 넘어졌더라고요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꼭 하세요 발에 더 힘을 주려고 저는 발가락에 이렇게 하면 맞아요 꽂았어요 이거를 이게 긴장 풀면 이렇게 마지막이라서 이렇게 갈고리처럼 뭐 재밌는거 있나요? 도전 두 발로 주세요 한 발을 떼는 취미인데 어떻게 두 발로 줍니까? 칸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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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야되는데 두 발로 차면 풋킥이죠 그건 수건 챙겨간 이유죠 아 맞아요 수건을 챙겨왔어요 그쵸? 집에 수건이 다 떨어졌어요. 다 해집어지고 제가 몇 년 동안 쓰던 수건을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 이제 또 그 공연이 끝나면 그 수건들이 또 폐기가 될 수 있고 또 안 쓰게 되고 하니까 제가 다 챙겨가서 한번 싹 빨고 지금 개논 상태예요. 저도 집에 많아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게 하이라이트 이름도 써져 있고 큰 수건, 빅 수건이 또 뭔가 사기엔 좀 애매하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잘 안 쓰게 되죠? 네 잘 안 쓰게 되고 그거 가져갔더니 저희 아빠가 색깔 약간 침침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보고서 엄마한테 이거 수건 이거 구두 닦게로 쓰면 되겠다고 그렇게 큰 걸로 이따 받으면 거의 책상만 하는 거 구두 닦게 되게 대단하네. 그 수건 굿즈로 파는 게 아니었어요? 굿즈는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 그 제작이에요. 저희 쓰라고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25장 정도 챙겼더라고요. 저 한 4장 정도 챙겨왔어요. 제가 25장 정도 챙겨가지고 지금 수건 넣는 곳이 있거든요. 꽉 찼어요. 아 뿌듯합니다. 그걸 오늘 딱 집어넣으면서 이제 딱 보는데 그게 색깔이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아 기분 좋아요. 약간 호텔 느낌 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 인사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대회 마지막 때니까 이렇게 수박을 크게 한 입 네. 뭐 이제 저희가 콘서트도 끝났고 콜링뉴로 활동을 해야지 네. 한 주동안 여러분들 찾아 뵐 계획이고 또 이후에도 또 많은 해외 팬분들과 한국 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들 네.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 목, 금, 토, 일 음악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미국 최고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함께했습니다. 네이버는 VL, VL은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에서 함께하는 저희의 리얼리티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엔 저희가 간다. 라이트가 가는 곳엔 하이라이트가 간다. 안녕 안녕 아 잠깐만 우리 짝댄스 추고 끝내요. 아 맞다. 짝댄스 추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짝댄스 추면서 라이트가 가는 곳엔 하이라이트가 간다. 라이트 나이트 그러면 그냥 끄세요